백년산 산길입니다. 산길을 찍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멍이랑 이렇게 산책을 왔습니다. 등산로입니다. 등산로 전경입니다. 시원합니다. 누가 돌탑을 많이 쌓았습니다. 저희 아파트 뒷쪽에 산 뒤쪽에 등산로가 있습니다. 몽이가 여기 왔습니다. 몽이가 왔군요. 몽이가 얼굴을 아유 잘나왔습니다. 돌기다로 가고 있습니다. 등산을 아침에 올라와서 집으로 내려가는 길에 동영상을 찍습니다. 좋습니다. 대게 올라오는 길입니다. 바다다다다다다다다다. 위원장은 안쪽으로 가도합니다. 고맙습니다. 보기 위원장은 안쪽으로 가도합니다. 불청한 나무 돌기단으로 가고 있습니다 돌기단입니다 정자가 또 하나 있군요 쉬어가는 정자 사이서만에다 이렇게 쉴 수 있는 공간들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 누가 이렇게 돌을 탑을 이렇게 싸놨습니다 정자 그가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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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